자소서를 쓰시기 전에 숙지를 하셔야 할 산업 영역. 일단 가장 중요한 건 IT가 강세라는 거.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 그리고 팬데믹이 어떻게 보면 LG 디스플레이에 기회를 줬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. 슈퍼사이클이라고도 하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지금 OLED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그러나 이게 언제까지 지속이 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민첩하게 그리고 치밀하고 꼼꼼하게 인사이트를 가지고 이쪽 분야에 대한 인사이트를 가지고 앞으로를 기획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는 거죠. 그 부분은 이 혁신의 단계에 있습니다. 예전에는 이거는 미래학자분들이 쓰시는 책 같은 거를 보시면 굉장히 상세하게 잘 나와 있는데요.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산업혁명이라고 봤을 때 포도주의 이런 것들 있잖아요. 원래 직물이었는데 이거를 실제로 컨베어 벨트가 왔고 3차는 실제로 IT 컴퓨터가 나오면서 주판 이런 거 안 하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나왔었는데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왜냐하면 지금 디스플레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. 그래 지금 우리 잘하고 있어. 앞으로도 우리 잘해야 돼요.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도 실제로 현재나 미래에 대한 인사이트를 가지고 이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그리고 정말 고객을 위한 차별화된 기술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인재를 원해라는 거기 때문에 이 혁명의 흐름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 어필을 하시기가 좋을 건데요. 원래는 손의 혁명이 우선이었습니다. 손. 손의 혁명 뭘까요? 핸드폰. 그쵸. 손, 핸드폰, 스마트폰. 이거를 제가 기억을 하는 게 제가 예전에 이때 제가 처음 취업을 했어요. 제가 취업을 되게 빨리 했거든요. 근데 그때는 옛날에 스케줄을 확인한다거나 뭔가 이슈, 회사에서 오는 메일이라던가 이런 걸 확인을 급하게 하려면 PC방에 갔었어요. 했어요. 되게 옛날 사람 같잖아요. 진짜 그랬는데 제가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이폰이 처음 나오면서 이제 길 가면서 손으로 내 스케줄이나 메일이나 중요한 업무를 확인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손의 혁명이죠. 이게 실제로 2010년부터입니다. 아주 기억을 하고 있어요. 제가 입사를 했을 때 연도여서 그 이후에 지금 도로 위에 혁명이 된 게 2020년이죠. 2021년이기는 하지만 2020년부터 도로에 대한 혁명이 시작됐죠. 어떻게? 수소차, 전기차, 테슬라가 떡상했죠. 그쵸. 이 상황 속에서는 도로 자체가 왜 포인트냐면 이것도 핸드폰이지만 손이잖아요. 차가 다니는 곳은 도로. 그리고 이 도로는 이제 자율주행으로도 혁신을 해나갈 겁니다. 그러면 앞으로 쭉 해나갈 때 이제 10년 단위로 가면 2030년이면 다음 넥스트 혁명, 홈, 스마트 시티, 스마트 홈 이걸로 가는 거죠. 그리고 LG는 여기에서 기승을, 승기를 딱 잡을 수 있죠. 왜냐하면 LG 시그니처, 전자까지도 연결되는. 그래서 LG 계열사들은 실제로 이런,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당연히 전자랑도 연결이 되고 있죠. 그래서 앞으로 이 스마트 홈까지 가면 여러분들은 일상생활을 정말 집과 차에서 하시게 된다라는 거. 그래서 차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막 소나타 이런 것보다는 더 큰 차 선호하고 이러잖아요. 공간에 대한 니즈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내가 어디 갈 수 있는데 제한이 생기면서 내 공간만큼은 굉장히 쾌적하고 편하게 만들고 싶다라는 게 최근 사람들의 니즈잖아요. 이 부분에서 LG 디스플레이가 어떤 식으로 고객이 니즈를 캐치해서 원하는 걸 좀 제시해 줄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보는 거죠. 그래서 기술은 그냥 기술만 개발을 하고 영업은 영업만 하고 경영지원은 경영지원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같이 고민하면서 시너지를 창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꾸 협업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. 옛날에는 되게 뭔가 그냥 데이터에만 의존하는 시기였다면 최근에는 그 데이터 자체를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뭐 신용정보 포인트나 아니면 뭐 최근에는 마이 데이터 사업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.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. 아까도 제가 일관성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의 경험, 지식, 성향 이걸 하나로 만들어서 어필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는 이 IT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묶는 판국에 여러분들은 조금 더 혁신을 할 수 있게끔 난 이걸 공부할 거고 이걸 공부할 거고 이걸 공부해서 이렇게까지 업무 혁신을 만들어내서 LG 디스플레이가 실제로 업무 영역을 이만큼까지 확대할 수 있게끔 그래서 계열사 시너지도 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인사이트를 가지는 게 내 목표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안 뽑을 이유가 없겠죠. 그래서 이런 흐름 자체를 조금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거죠. 옛날에는 그 글로벌리제이션 그래서 국제화 시대 세계가 하나로였다면 이제 디지털리제이션이죠. 디지털이 실제로 글로벌이랑 거의 같은 단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사실 뭐 한국에서는 한국에서만 중국에서는 중국에서만이었다면 최근에는 제품을 공유하는 부분이라던가 물류 혁신으로 인해서 절대 그렇지 않죠. 우리 아마존 쉽게 쉽게 배송 대행지 구매 대행 이런 거 너무 쉽잖아요. 이 부분들은 이커머스 한마디로 IT의 발달로 인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심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러면서 당연히 혁신 신기술이 나오겠죠. 특히나 이제 차별화된 기술 이 차별화는 누가 만들어요? 고객의 니즈 맞춰서 이거를 기준으로 실제로 이제 이 테스크들은 이 각각의 이슈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자소서 항목에서 쓰셔야 하는 항목들이에요. 그래서 조금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. 자 4대 안전관리 혁신 대책 이 부분들은 실제로 LG 디스플레이를 계속 검색을 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것들이죠. 이 부분이 바로 규정 준수에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기술 직렬 같은 분들은 특히나 이제 안전관리 그리고 명확하게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같이 어필하실 때 이 부분을 같이 연결을 해주시면서 LG 디스플레이 앞으로 경영 전략 과제들 중에 가장 높이 위치한 게 이제 기술 혁신이고 두 번째가 혁신 대책이에요. 안전관리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혁신적으로 대책을 할 수 있을지 이 부분들도 사실 IT가 연결이 되겠죠. 어떻게 솔루션을 도출하시면 좋을지를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ESG 탄소 중립을 선언을 합니다. LG 디스플레이도 그래서 ESG 경영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영역으로 포커스를 맞추실 만한 거죠. 그래서 네모칸에 있는 영역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꽂히는 쪽에 조금 많이 검색도 해보시고 공부도 해보셔서 그걸 면접에서나 자소서에서 본인의 인사이트라고 말씀하시면서 도출을 해주시면 되게 좀 있어 보이겠죠. 그래서 모든 걸 다 알려고 하시면 안 돼요. 하나만 하나만 제대로 알고 있으셔도 자소서나 면접에서는 충분히 어필이 가능하다라고 일단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소서나 면접은 자소서나 면접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